xsfm입니다. p o d e r 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추석 연휴의 첫번째 사연입니다. 최지수씨인데요. 이분은 두번째로 소개되죠. 안녕하세요. 유엠씨 안승준님의 요파씨를 꾸려가느라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 몇주전 호주판사 이력을 전세계에 좋게 된 분들께 공개한 최지수입니다. 이분입니다. 네. 후기가 아니라 사연이네요. 네. 그레이티 스티치에도 오르신 분이 두번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 성격이 또 호주판사가 된 이유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이모가 미용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모는 분명히 인형 뽑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조카의 머리를 신경 안 쓴 것인데 물론 중간중간에 갖가지 변명이 들어갑니다마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미루어 짐작헌데 아닐 것이다. 인형으로 뽑았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최지수가 상당히 선한 분이셔서 혹은 착하거나 혹은 소심하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전혀 못하셨죠. 호주판사 머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게 2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경제생활을 그나마 조금씩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데 어디가 쓰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름. 그렇죠. 그런데 돈은 든 게 있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이분의 사연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사연일지. 보시죠. 우려가 됩니다. 네. 이분이 두 번째 사연이 또 뽑히셨는데 그 이유를 많은 사연이 두 번 이상 소개되신 분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운동을 할수록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고 일을 잘 할수록 더 많은 일들이 몰려오듯 좋게 된 사연을 한 번 쓰고 나니 더 많은 좋게 된 일이 떠오르네요. 이번엔 그중 단체여행 장르에 대해 사연을 써봅니다. 약 4년 전 20여 년간 자영업을 해오신 어머니가 잠깐 가게를 닫고 쉬시기로 하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멀리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묻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이런 가족들을 볼 수 있죠. 가족 멤버들 일부가 가서 보통은 아드님이나 따님이 가이드를 하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묻어서 지갑 역할만 하는. 개인적으로 배낭여행 자유여행을 더 선호하지만 부모님과의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는 초보적인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사연도 사실은 가족 사연이었는데 두 번째 사연도 가족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이맘때였던. 최지수 4년 전이면 아마 고교생 뭐 이러셨을 거예요. 좋게 된 사연들은 대부분 가족들 간에. 그렇겠죠. 일어난 일들이 많죠. 네. 아니면 담임이든지. 지난주를 기억해보면. 네. 여행지는 북유럽으로 정했습니다. 아이고 멀리도 가시네요. 네. 어머니께서 나이를 먹을수록 비행기를 오래 타기 힘드니 갈 수 있을 때 먼 곳으로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죠. 네. 여행사 이곳저곳을 열심히 눈팅한 뒤 북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거친 뒤 발트해 연안 삼국을 거쳐 러시아에서 하루를 묶고 돌아오는 13일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 20여 년간 자영업의 은퇴 기념작. 괜찮네요. 사실 전 북유럽에만 오래 있는 상품을 원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유럽 한 달 배낭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오고 그 외 일본, 대만, 태국 여행도 자유여행으로 자주 다녀온 터라. 아, 이게 대학 생뜻 시절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패키지 여행 그거야 뭐 하고 아주 아니란 생각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랬다는 건지 전 압니다. 자유여행만 가다가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그렇게 놀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요. 한국말로 너무 많은 대화를 해야 하고요. 가보지 않은 곳에 사람 성격에 따라 상당히 너무 많이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소속 게이트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가이드를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팀 가이드 앞에는 여러 구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으니 10명의 중년 여성 무리였습니다. 가장 눈에 안 띄는데요. 보통 공항에서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서. 10명 정도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큰 단체관광 가보면 이런 10명씩 모여있는 친구분들이 두세 팀이 더 합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동갑쯤으로 보이시는 그 무리는 아마 여행 개모임인 듯 했습니다. 촉도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첫 번째 불길한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분들 근처에서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문서를 받다가 저는 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서 미리 전화해서 패키지 팀에 5명 넘어가는 팀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5명씩 나눠서 2번 예약했지.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최지수 씨의 가족은 어머니랑 최지수 씨 두 분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에 예를 들어서 최지수 씨가 어머님하고 여행을 예약할 때 10명 넘는 팀들이 너무 많은 패키지 상품 말고 5명 이하의 팀들이 있어야 조용조용할 것이라고 문의를 하는데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하겠죠. 저희는 5명씩으로 구성돼 있는 팀, 두 팀밖에 아직 예약이 안 됐어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가봤더니 10명이 다 친구였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행사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손님들을 안 좋아한다는 의미군요. 여행사가 안 좋아하는 것은 별개일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문의를 할 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패키지 여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정원이 35명인데 30명짜리 팀 하나에 자기네 두 명이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은 날짜를 골라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거란 뜻이겠죠. 역시 예상했던 난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는 그 똑똑하다는 요즘 사람들의 들어가지 못했다 보니 그제서야 무릎을 탁쳤습니다. 하긴 성별과 나이를 떠나 5명이 넘어가는 대형 그룹이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든 햇립무리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베테랑 패키지 여행자들은 미리 확인한 뒤 피해가는구나. 네 그런 맥락이죠. 피해간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10명 그룹의 여행객과 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서야 말이죠. 여행 초반은 무난했습니다. 기내나 버스에서 이동시간 내내 시끄럽게 떠드신다든지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행지 곳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느라 이동 일정 모이는 시간을 어겨 출발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친한 사람들과 단체로 멀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구라도 그러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장 못 견디게 만든 건 박물관이나 미술관 유적지에서 그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유적과 미술품 등을 꼭 손으로 만지셔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네. 진짜 이러는 사람이 있군요. 그렇죠. 사실은 웬만한 어떤 정말 예를 들어서 르노아르라든지 모네라든지 누가 봐도 예쁘다라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다룬 그림이 아니고서는 딱 현대미술을 예를 들어서 봤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만져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죠.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든 거야? 라든지 뭐 팝아트야. 빈 깡통이에요. 그렇죠. 유통기한 들어서 만져. 변기 물 내려오고. 만약 변기가 있다고 치면 맥락을 이해하면 현대미술이지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를 만져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비디오 아트야. TV 꺼보고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룰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든 유적과 미술품 등을 꼭 손으로 만지셔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또한 사진 찍지 말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유적지의 존재를 한 앵글에 담는 실존주의적 탐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 아까 만져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일단 존재를 실존적으로 확인한다. 박물관은 상당수 촬영 허가가 되는 곳들이 많은데 미술관은 안 되는 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죠. 가이드나 현지의 가드들이 엄한 목소리로 제지를 해도 특유의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 이거 뭔지 모릅니다. 어머 나 혼났어. 라고 말하시고는 이게 무슨 소리야. 유엠 씨는 그렇게 읽지 않으셨지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나 혼났어. 라고 말하시고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기 일쑤였습니다.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갖고 여행은 어느덧 마지막 나라 러시아의 상트페체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상트페체르부르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인 에르메타주가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화려하고 위압적인 내부 장식과 왕실 소장품으로 유명한 곳이죠. 에르메타주는 러시아에서 자격을 얻은 가이드들이 내부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합류한 한인 가이드의 작품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워낙 크고 붐비다 보니 저 앞에서 가이드가 먼저 걸어가며 마이크를 통해 설명을 하면 우리는 각자 받은 수신기를 통해 얘기를 닫는 방식으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작게 말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곳들은 나라에 따라서 외국 가이드여도 좋으니까 표준 소개를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 따로 자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외부 가이드는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자국 사람이 아니면 소개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투어를 시작하기 직전 가이드분이 일행을 둘러보며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혹시 미술 전공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살짝 손을 들었고 지금 이 질문 때문에 혹시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리세요. 갑자기 듣다가 왜요? 라고 되묻지 마시고 최지수 씨의 사연입니다. 최지수 씨만 손을 드셨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이드는 그럼 많이 보고 배워야 하니 앞으로 나오라며 저를 바로 자신의 옆에 두시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과 미술품을 보는 건 재밌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설명을 끝내고 이동하느라 마이크를 내려놓은 시간에 틈틈이 미대 이야기도 하고 예술가나 미술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학교에서 막 배운 내용을 주절주절 떠돌아보면서 지적 허용심을 채우는 등 투어하는 동안 가이드와의 대화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그 10인의 그룹의 한 분이 가드에게 강한 어조로 혼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이드분은 후다닥 달려가 중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가이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가드 왈 자기가 입구에서부터 지켜봤는데 저분이 계속 그림을 만지고 플래시를 터뜨렸다. 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또 만지고 있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끔 유난히 만져보시는 거 좋아하는 팀들이 있어요. 하하 아이고 저기 또 만지시네. 실전주의자들 실전주의자들 현지 가이드는 고객 컴플레인에 굉장히 민감해서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그저 난처하게 웃으시며 간간히 마이크로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거 왠지 압니다. 똑바로 혼이 나야 되는 관광객들이 똑바로 혼나죠? 그러면은 여행사에다 분풀이를 합니다. 맞아요. 여행사에는 정당한 컴플레인 말고 그렇지 않은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분노가 찔끔찔끔 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사람도 많고 붐비니까 저쪽에 들리지도 않겠다. 저는 가이드 옆으로 몸을 살짝 붙여 투덜투덜 10인의 그룹의 만행에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여행 시작부터 저랬어요.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했고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아무리 단체로 몰려있다고 해도 그렇지 창피함을 몰라요. 진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저와 꽤 떨어진 거리에 있던 어머니께서 인파를 해치고 다가와 제 뒷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 뒷덜미를 잡아 끄는 거는 워너브라더스 만화에서는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란 저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절 끌어당기신 어머니는 제게 귀속말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말하는 거 다 들려, 기집애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히 뒷담화를 한답시고 가이드님에게 바싹 붙어 속은거리는 내용들은 가이드님의 가슴팍에 붙어있는 마이크를 타고 전 일행의 수신기로 송신되었던 것입니다. 아, 네. 저도 잊고 있었네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지수 씨도 까먹고 있었던 거죠? 네. 이쯤 되면 이제 가이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를 말릴까? 그렇죠. 그런데 말리자니 지금 너무 신났고 떠드는 사람, 최지수 씨가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잖아요. 호자를 택했겠죠. 왜냐하면 또 이것으로 가이드한테 컴플레인 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냥 말리지 못한 것 같고 컴플레인까지 하진 않겠죠. 네. 최지수 씨를 제물로 질서를 되찾으려고 했던 가이드의 시도였다고 왔다. 어쩐지 가이드님이 제가 하는 말에 그저 허허 웃으실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뒤를 슬쩍 돌아봤을 때 마주친 시빈의 공격적인 눈빛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님을 알았기에 최대한 앞줄에서 빠르게 걸으며 투어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크게 험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 10인 중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말 함부로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가신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난감했을 가이드분을 더 난감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네요. 갑자기 날이 선선해지나 했는데 다시 또 더워지네요. 보내주신 커피 정말 잘 마시고 있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최지수씨 고맙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께서 무마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아이고 제가 철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딸도 딸이지만은 딸도 딸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아시죠? 그 이전에 이미 친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안 친해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같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같은 연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딸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아이고 우리 애가 좀 뭐 아직 철딱선이가 없다라는 눈에서 무마를 했을 걸 생각하니 더 복장이 터집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 그러게요. 똑같이 이제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세계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 저기도 사람이 있다. 이런 교육을 언제쯤 한국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국 가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죠. 정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개별 여행으로 갔다가 첫날 밤에 버스 이동만 단체 관광객들이랑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 있고 저도 그냥 보통 그냥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있길래 탄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 빼고는 전부 다 같은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 여기 쓴 무리 허드 떼 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말을 막 거는 거예요. 되게 반가워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직업까지 물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호텔까지 15분 걸렸는데 문제는 직업을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팟캐스트 합니다. 뭐? XSF XXX해? 뭐 이러면서 딱 그렇게 말해. 물론 제가 대답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버스를 내리는 순간 한 15분 만에 기가 빨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EMC 같은 성격에서는 많이 빨렸을 거예요. 어떻게든 한국 사람 만나지 말자. 어떻게든 피하자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진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는 단체로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관광지에서의 재미있는 점들 중에 하나가 개별 여행을 가서 다른 나라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 껴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일본인 단체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 껴가지고 좀 돌아다녀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한국이랑 비슷비슷한데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대화는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다른 나라 단체 관광객 사이에 껴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진상지도 아닌가요? 어떤 맥락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9점원 직원 같고 기무사 같고 그 사람들 되게 신경 쓰여야 했을 것 같은데 왜 한국 애들은 꼭 왜 이렇게 와갖고 꼭 우리 단체 끼어 있지 꼭 한 둘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몰랐군요. 제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켰군요. 활동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한다고 한 선택이었는데 Another type of 진상 타입스 오브 진상 어째 재밌더라는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